오늘은 노브랜드 순대 안녕하세요 대랑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순대 1kg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순대 1kg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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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오징어 내가 먹어보는 것 같은 능력은 enable 소주 소주 안전하면서도 맛있게 먹어서 그런게 케찹 설탕 Soy카롱 너무 맛있어 땅콩소스 겹쳐줄게 고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더 맛있더라고요 쌀떡 뭐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보니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요 뱃뱃뱃뱃 뱃뱃뱃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곧둑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 오징어 아주 쫄깃하고 쫄깃해요 바로 간장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바삭하고 달콤한 맛 이렇게 맛있고 맛있는데 계란 너무 맛있어요 다했어. 크림치즈,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